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새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남동다육입니다 오늘은 남동다육에서 또 이쁜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애연염속 아이들이 요즘에 인기가 너무너무 많죠 남동다육에는 애연염속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엄청 엄청 많습니다 오늘도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착한 가격으로 다 세일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동다육은 20% 30% 이렇게 복잡한 거 싫으시다고요 다 세일을 적용을 해서 착한 가격으로 나왔으니까요 보시고 한번 또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시면 찜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동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서부터 볼까요? 이 아이가 썬라이즈 금입니다 썬라이즈 금 이렇게 아주 까만색인데요 녹빛이 아주 생장점에 녹빛이 너무너무 매력있게 올라옵니다 5두 분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이즈 좋은 썬라이즈 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12cm 포트에 두스가 꽤 5두 거의 다 5두인 것 같아요 5두도 있고요 좀 더 많은 아이도 있고 좀 더 작은 아이도 있네요 여기도 6두네요 4두인 줄 알았더니 뒤에 또 있었어요 6두입니다 6두도 있고 두스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14,000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니카금도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아이죠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계속 제 입고를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니카금인데요 두스가 한 6두 7두 8두네요 우와 8두입니다 2, 4, 6, 8두입니다 니카금 너무 예쁘죠 생장점이 완전히 연두빛 장미처럼 이렇게 꽃송이처럼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니카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니카금 오늘 가격은 14,000원에 드립니다 니카금 오늘 14,000원에 드리고요 네 오렌지 셔브가 또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네 이 아이는 만원에 있습니다 만원에 네 오렌지 셔브 색깔이 참 이쁘죠 네 싹 이렇게 색깔이 오렌지 빛으로 싹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이런 아이가 입고가 됐습니다 이런 아이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이런 아이가 또 인기가 입고가 됐는데요 이 아이는 이름표가 마이바흐인 것 같아요 이름이 여기 마이바흐가 있습니다 마이바흐 네 마이바흐는 잠깐만요 오 마이바흐 가격표 네 이 마이바흐는 9,000원짜리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에다 자구를 많이 올려주고 있는 네 이런 마이바흐 이 아이는 9,000원짜리가 들어있고요 보트는 이 아이는 10cm 보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보트가 네 10cm 보트 밑에 자구들을 많이 달아줘서 금방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네 색깔도 라인 끝으로 핑크색이 들어와 있는 이런 마이바흐는 어느 9,000원에 들고요 와 여기는 보시면 밑에 자구 잔뜩 이쁘네요 네 이렇게 이런 아이들 9,000원이고요 여기 이미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이런 아이들은 16,000원이라고 합니다 얼굴 두스가 5두로 돼 있는 12cm 보트에 들어있는 중품 정도의 이런 아이는 16,000원에 있습니다 16,000원에 있고 네 이 아이가 또 흑사금이 들어있습니다 흑사금 수용이 단정한 이렇게 뻥긋한 수용입니다 일정한 크기에 네 막 가지가 길게 늘어진 그런 아이가 아니고 딱 이렇게 단정하게 오목한 이런 수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수용이 다 좋은 이런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네 가격은 2만 5,000원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사이즈가요 이 보트 자체가 지금 18cm 보트인 것 같아요 가득이 들어있는 이런 흑사금 우리 요즘에 흑사금 다들 좋아하시죠 네 이런 아이들 데려가셔가지고 또 크게 한번 켜보시고요 저도 조그만한 아이 데려다 키우고 있는데요 네 완전 대품이 됐습니다 네 이거요 이거 또 마이바우 오늘은 또 8,000원으로 세일을 해드리라고 합니다 마이바우 9,000원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8,000원에 하라고 또 와서 말씀해 주시네요 여기 8,000원에 드립니다 흑사금은 2만 5,000원에 이렇게 있고요 너무 좋죠 네 흑사금 2만 5,000원에 중품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대품까지는 아니고 중품 이상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딱인 것 같아요 너무 작아도 크게 키울 때까지는 오래 걸리고요 이런 아이가 딱 좋습니다 2만 5,000원이고요 또 핑크 마녀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런 사이즈 핑크 마녀 12cm 보트에 들어있는 핑크 마녀인데요 밑에 자구들을 삥 둘러서 달고 있어가지고 두스는 꽤 많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두로 돼 있습니다 일곱 두 네 일곱 두도 있고요 이 아이는 둘, 넷, 여섯 두도 있고 여섯 두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금방 또 목도리 자구를 합니다 네 키우다 보면 이 아이는 18,000원에 있습니다 네 18,000원에 있고요 12cm 보트에 두스 꽤 많고 중품 이상 되는 아이죠 이렇게 보시면 네 중품 이상 되는 아이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썬나이즈 외두짜리가 있는데요 외두짜리 이쁘죠 목도리 엄청 목대가 있는 아이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목대가 있고 외두로 돼 있는데요 오 꽃송이가 너무 이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썬나이즈 색깔도 이쁘고요 이런 아이들은 9,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여신철화죠 여신철화 아주 통판철화입니다 판이 너무 좋고요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이게 보트 이게 지금 참 거의 30cm 되는 것 같아요 제 손이 20인데요 여기에서 20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우 한 30cm 될 것 같습니다 판은 완전 통판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우와 판이 너무 좋죠 판이 완전 좋아요 통판철화 여신철화입니다 여신철화 이렇게 이 아이도 완전 통판입니다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뻗어나갈 데가 없어서 꼬블렸습니다 여신철화 꼬불렀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요 다 인기가 많아 가지고 다 시집을 가고요 계속 제 입구를 하는 중에 있는 아이죠 여신철아 이 아이는 완전 꼬불꼬불 꼬불꼬불 엄청나게 엮이었습니다 상면모습 이런 아이들은 일자로 쫙 이렇게 부채꼴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쫙 엮였죠 상면에서 보면 이 아이는 엄청나게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렸습니다 판도 완전 꼬불려가지고요 한 통판입니다 제일 좋은 애 사이즈가 와 너무 좋다 여신철아 오늘 5만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 정도면 한 7만원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메두샤 금인데요 완전 반질반질하죠 메두샤 금은 아주 까만 찐빨강에 아주 반질반질 눈기가 잘 잘나는 메두샤입니다 메두샤 이 아이는 5만원에 있습니다 메두샤는 5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조 얼굴이 큰 얼굴이 있고요 밑에 자구들을 잔뜩 달아주고 있는 메두샤 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자구 잔뜩 달렸어요 밑에도 목대 밑에도 자구가 막 또 나오고 있고요 요로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메두샤 금은 반질반질한 아이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요기가 또 여왕이죠 여왕 핑크 여왕입니다 요렇게 색깔도 이쁘고요 꽃송이도 이쁘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사이즈는 한 3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오늘 4만 5천원에 있습니다 핑크 여왕 4만 5천원 밑에 자구들을 또 금방 더 달아주는 아이들이라서요 이런 아이들이 목대도 너무 좋고요 요런 핑크 여왕은 4만 5천원에 있습니다 요기가 핑크 마녀입니다 핑크 마녀 핑크 마녀 요정도 사이즈 옛날에 5만원씩 했죠 5만원짜리가 이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세일을 해서 적용을 해서 나온 아이들이라서요 이 아이는 3만 5천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트는 이렇게 큰 보트죠 이런 보트 이런 까만 고무 보트 큰 보트 들어있는데요 오 두스 엄청 많습니다 핑크 마녀 핑크 마녀가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요 아이는 3만 5천원에 집니다 3만 5천원에 있습니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뒤에는 천하금입니다 천하금 반질 반질하면서 엄청 색깔도 이쁘 천하금 입니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천하금 요렇게 이쁜 아이는 가격이 4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천하금 4만 5천원 밥이 풍성하고요 얼굴이 엄청 큼직큼직한데요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4만 5천원에 집니다 네 너무 이쁘죠 얼굴도 이쁘고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얼굴 이뻐요 요런 아이들 4만 5천원에 집니다 네 요 아이는 메두샤 대품입니다 메두샤 대품 어마어마합니다 주스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 손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커요 엄청나죠 우와 이 메두샤 대품 요 아이는 6만원 짜리입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한 30cm 정도는 나옵니다 요 아이가 30cm 이상은 할 것 같아요 네 뒷모습도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줘 가지고 아주 반질반질 눈기가 기름을 칠해놓은 것처럼 반질반질 합니다 우와 두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모주얼굴 요기 가운데 있는데요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목대가 아예 안보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네 이런 아이는 하나쯤 진짜 얼굴마담으로 딱 데려다 놓으면 끝내줄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6만원이고요 두개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마이바우입니다 마이바우 네 마이바우 이렇게 또 연두빛 마이바우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밑에 목대 밑에는 또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마이바우입니다 밑에 자구들 좀 보세요 목대 밑에 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오 자구 많이 올라오죠 네 마이바우가 두개 있고요 5만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많고요 오 여기 접빛금도 있습니다 접빛금 말이 않는 금하고 비슷한 접빛금입니다 여기 색깔이 예쁘고요 똥글똥글 입장이 너무 예쁜 이런 접빛금은 오늘 4만5천원에 드립니다 4만5천원에 드리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이 접빛금은 4만5천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체리로즈입니다 체리로즈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높빛은 안 보이고 전체 바디 전체가요 생장점 부분이 다 이렇게 빨갛게 진하게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체리로즈 두스는 한 4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4도도 있고요 더 많은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는 엄청 많죠 이런 체리로즈는 16,000원이라고 합니다 체리로즈 너무 좋아요 두스가 엄청 많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12cm포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이런 체리로즈 이 아이도 엄청 두스 많네 이런 아이 이런 아이는 16,000원에 있고요 메두샤 군생 이런 12cm포트에 들어있는 이 정도 중품 정도 되는 아이는 메두샤는 만 얼마였지 14,000원에 드립니다 메두샤는 14,000원에 드립니다 우와 여기는 또 핑크 마녀 철하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아이는 24,000원이라고 하네요 24,000원 우와 사이즈가 이렇게 철하가 엮여있는데요 24,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메두샤 철하고요 작은 사이즈 12cm포트에 들어있습니다 24,000원입니다 네 여기가 또 보초금이 들어있습니다 보초금 베란다에 일조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키우기 좋은 보초금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물이 들면요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물이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물이 좀 해가 좀 덜 받으면 이렇게 초록한 녹빛입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키워도 되는 아이고요 베란다에 일조량 부족하신 분들이 키우면요 엄청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아주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분이 큰 화분에 옮겨주면요 큰 화분만큼이나 금방 가득이 차는 아이 아주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죠 이런 하울시아 아이들이 이렇게 사이즈 17cm포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봉구탄수형의 하울시아 보초금인데요 만원에 있습니다 여기 작은 사이즈 아이는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또 써니즈죠 색깔이 참 이쁜 써니즈입니다 삼두근생 이렇게 있는데요 16,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외두짜리는 8,000원에 있고요 네 주황빛이 너무 이쁘죠 로나이 맛 8,000원에 드립니다 노브애플입니다 입장이 엄청 두툼해가지고요 완전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그런 아이고요 입장이 두툼하면서 딱딱한 그런 아이입니다 물들면 아주 빨갛게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입장이 두꺼워서 또 키워볼 만한 그런 아이입니다 한동안 인기 많았던 러브애플입니다 오늘 18,000원에 드립니다 2만짜리인데요 18,000원 삼두근생도 있고요 이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엔젤리나입니다 엔젤리나 얼굴 이렇게 한엽이면서 네 색깔이 참 오묘한 맑은 톤입니다 맑은 톤 이두근생으로 돼있는 이런 엔젤리나가 있고요 가격은 요 아이가 14,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가 또 이렇게 웨스트 레인보우가 있죠 웨스트 레인보우 색깔이 아주 한상적입니다 어떻게 예쁜 이런 꽃송이가 이런 아이가 있는지요 12cm 보트에 큰 꽃송이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12cm 보트 가득이 들어있는 꽃송이가 큰 아이가 또 새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꽃송이 큰 아이 외두여도요 7,000원에 있습니다 네 몸값이 조금 있죠 이런 아이들이 이쁜 아이라서 좀 그런 것 같죠 7,000원에 있고요 요 작은 사이즈 이게 지금 빨간 보트 사이즈에 들어있는 요런 얼굴 요 아이도 좀 큼직합니다 요런 아이도 4,000원에 드립니다 아이는 클라바쯤 나울입니다 아주 떼글떼글하게 생겼고요 아주 투명하게 생겼죠 아주 달 무근하 약간 금기도 있어 보이는 클라바쯤 나울입니다 두 개가 있고요 가격은 9,000원에 있습니다 보트는 17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두 개 있고요 요 아이는 해왕환이라고 합니다 해왕환 오늘 3만원에 드립니다 꽃대도 이쁘게 올라오고 있고 꽃이 피면 진짜 봐줄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습니다 아주 갑옷이 상할 것 같습니다 꽃대도 이쁘고 금도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해왕환이라고 합니다 가격 엄청 착하죠 12cm 보트에 거의 가득이 들어있는 요 해왕환 요 아이는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앙블리도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죠 앙블리가 지금 분질을 했어요 얼굴이 2두로 분질을 했습니다 원래는 1두였는데요 이렇게 2두가 됐습니다 네 요런 아이는 아직 2두가 안됐고요 2두 되는 아이가 지금 두 개가 2두가 됐어요 두 개는 외두고요 요 아이도 살짝 분질을 하는 것 같죠 네 요렇게 앙블리 입장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고 핑크 완전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앙블리 7,000원들입니다 요 아이는 또 집시 군색입니다 집시 네 집시는 2,00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두 수가 이렇게 많은데요 2,000원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뭐 요 아이도 4두네요 4두 네 요거 거의 다 4두인 것 같아요 5두째 여기는 둘, 네 여섯두 네 육두도 있고요 네 이런 집시 군색 요 아이는 오늘 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50령이죠 50령도 참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50령 이렇게 쫙 깎아 놓은 것 같은 네 아주 매력 있는 요런 아이가 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에 드립니다 50령 꽃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가 샤이 가이죠 네 샤이 가위 입술 라인 빨갛게 그리고 있는 샤이 가위입니다 12cm 포트에 3두군생 4두군생으로 되어있는 샤이 가위 요 아이는 14,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네드 파우더입니다 네드 파우더 아주 분을 뽀삿이 바르고 있어서 파우더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요렇게 3두 우와 4두로 분지하네요 우와 다 2두였는데요 이렇게 다 분지를 했어요 요 아이도 3두로 분지했네요 3두 네 이런 3두가 많은 아이들 요 아이들 오늘 7,000원에 있고요 네 크리스티 뷰티입니다 크리스티 뷰티 얼굴 2두군생으로 된 크리스티 뷰티 요 아이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브레이비 폴리아죠 브레이비 폴리아 요 아이도 아주 매력이 넘치는 아이죠 이렇게 싹 입술이 빨갛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브레이비 폴리아 입장 도톰한 아이 네 브레이비 폴리아 요 아이는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우리 남동다육의 방울복랑금 너무 좋습니다 네 새순도 열심히 올리고 있고 네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방울복랑금 사이즈도 좋고 이런 아이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 네 아주 계속 입고 있고 재입고 되는 아이 네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원종 방울복랑인데요 오 너무너무 입술 빨갛게 입술 그려서 예쁜 아이 네 원종 방울복랑금입니다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한 개 3,000원 두 개 5,000원 드립니다 원종이가 있고요 여기 또 누에네 진주가 들어있습니다 누에네 진주 너무 이쁘죠 누에네 진주 와 이쁘다 색깔 끝내줍니다 보라색 보랏빛이 너무 이쁘고요 입장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오목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입장도 두툼하고요 이렇게 목대는 싹 목대가 살짝 있어요 목대가 분도 살짝 바르고 있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누에네 진주입니다 가격은 7,000원에 드리고요 17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누에네 진주 7,000원에 있습니다 보랏빛이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쁘죠 보랏빛 누에네 진주가 들어있고 7,000원에 있습니다 청옥도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아이죠 청옥 청옥도 너무 인기가 많은 아이가 또 시집을 많이 갔네요 이렇게 늘어지는 수염이 멋진 늘어지는 늘어지는 수염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늘어지는 수염 청옥입니다 항상 색깔은 이렇게 놀놀이한 최대한으로 물들면 놀놀이한 색깔로 물드는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인데요 베란다 일조량이 부족한 데서 잘 크더라고요 저도 베란다에서 아주 한동안 엄청 길게 아주 키웠던 생각이 납니다 이 아이 8,000원에 있습니다 청옥은 8,000원에 있고 이 아이가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꽃송이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는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두도 있고요 이렇게 사두도 있고 삼두도 있고 퍼플 딜라이트는 7,000원에 있습니다 이런 또 구름새 철화가 있는데요 이 아이도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구름새 철화 이 아이는 15,000원에 있고요 여기 용신목 철화가 있습니다 용신목 철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15,000원에 드립니다 용신목 철화 이렇게 꼬불꼬불 엮여 있는 게요 너무 멋있죠 용신목은 15,000원에 있고요 또 해인지라는 아이 꽃이 너무 예쁘게 폈죠 지난번에 꽃대를 물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쁜 꽃이 폈습니다 만발했죠 꽃이 이런 해인즈 이 아이는 18,000원짜리고요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다시 집으로 갔네요 이 아이가 담시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핑크색 꽃이 지금 폈어요 여기도 핑크색 꽃이 이렇게 펴 있고요 담시 꽃대도 많이 물고 있습니다 담시는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뭘까요 이쁘다 이 아이는 묵은 아이 나울 묵은 나울입니다 이 아이는 묵은 나울 17,000원이라고 합니다 묵은 나울 우와 이쁘죠 사이즈도 좋고요 묵은 나울이 있고요 17,000원에 있습니다 네 수영도 늘어져 있고 이렇게 따글 따글하게 색깔도 이쁘게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나울이 묵은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칸칸입니다 칸칸 네 칸칸 색깔 이쁘죠 오 점점 더 색깔이 이뻐졌네요 칸칸이 이 아이는 9,000원 만원이네요 만원에 있습니다 네 사이즈 너무 좋고요 네 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로우가 또 이쁜 색깔로 있는 로우가 있습니다 포트 17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자구를 밑에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렸죠 얼굴을 분지해서 이렇게 얼굴이 이두로 돼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네 로우는 12,000원에 있고요 홍용얼이 있습니다 홍용얼 네 홍용얼도 있는데요 네 홍용얼은 이렇게 짤막하게 얼굴들이 다 다져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두수도 많고 자연 군생이네요 이런 홍용얼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7,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아이가 신디입니다 신디 네 신디는 14,000원에 드립니다 14,000 네 신디는 14,000원에 두수가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습니다 네 신디가 생장점부터 까맣게 물이 드는 아인데요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신디는 14,000원에 있고요 이 아이가 마룬힐이죠 마룬힐 3, 4두로 돼있는 마룬힐입니다 포트가 16, 7cm 되는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는 9,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또 피치걸입니다 피치걸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 두툼한 피치걸은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블랙퀸입니다 블랙퀸 얼굴 2두근생 4두근생 3두근생 이렇게 있는데요 블랙퀸 이 아이가 6,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레드빈이 있고요 레드빈 5두네요 레드빈 이런 아이는 엄청 많습니다 두수가 레드빈은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카시오 적금이 있고요 카시오 적금 군생입니다 얼굴 2두근생 네 거의 다 2두로 돼있는 카시오 적금은 7,000원에 있습니다 네 누다금도 있는데요 누다금 이렇게 예쁘죠 누다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누다금이 있습니다 6,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하이트 그린입니다 하이트 그린이 아주 입장 끝에 아주 분을 뽀샷이 이렇게 다 바르고 있고 목대도 꿀목대로 돼있는 이런 하이트 그린이 묵둥이들이 있는데요 가격은 오늘 1만원짜리인데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카시오 적금 에두짜리 봉안 카시오 적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또 마드레델슈입니다 마드레델슈 이렇게 프릴도 멋지고요 보랏빛이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는 3,000원에 있고요 네 핑클 루비가 아주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는 핑클 루비가 있습니다 머리두수도 엄청 많고요 12cm 보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핑클 루비입니다 이 아이는 7,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또 핑클 루비도 7,000원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큼직큼직합니다 네 여기 꽁의 비듬이 있는데요 꽁의 비듬 네 이 꽃이 피면 너무 이쁘고요 네 노지월동이 되는 아이죠 꽁의 비듬은 노지월동이 되는 아입니다 네 밥도 풍성하게 12cm 보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꽁의 비듬은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부용철화가 또 입고가 됐습니다 부용철화 14,000원에 입고가 됐습니다 부용철화 목대는 이렇게 목지라가 됐습니다 부용철화 네 있던 아이들은 다 시집을 가고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14,000원에 있고요 네 이 릴리패드도 있던 아이들 다 시집을 갔고요 다시 또 입고가 됐습니다 릴리패드 더 이쁜 아이가 들어왔네요 더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큼직한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따글 따글하게 색깔도 이쁘게 다져진 릴리패드입니다 가격은 똑같은 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은데요 가격은 똑같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릴리패드 만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저쪽에 두 개 있더니요 또 이렇게 많이 또 입고가 됐네요 만원에 드립니다 네티지아 철화죠 네티지아 철화가 있고요 네 여기 리치아이 금입니다 1년에 두 번만 물 주면 되는 아이 리치아이 금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꽃도 막 피어있고요 꽃이 이렇게 이런 게 다 꽃입니다 꽃도 피어있고 막 이렇게 생긴 아이 입장 입도 많이 올라와 있고 아주 건강해 보이죠 네 이런 리치아이 금은 1년에 두 번만 물 주라고 합니다 물 주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 네 만 2천원에 있고요 여기가 또 개마옥이 5천짜리가 들어왔네요 우와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5천원이라고 합니다 개마옥 개마옥이 이렇게 5천짜리가 들어와 있고 이 아이가 웨딩드레스입니다 웨딩드레스 네 웨딩드레스 입장이 튜툼한 웨딩드레스가 세 개가 딱 남았습니다 세 개 웨딩드레스는 세 개가 남아있고요 입장이 포라스틱처럼 빡빡하면서요 두툭함합니다 네 웨딩드레스는 2만 5천원에 들고요 네 블랙 캐시미어가 있는데요 가격표가 없네요 네 블랙 캐시미어가 세 개가 있는데요 가격표는 없습니다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